좋아요와 구독 아 미니버스 있다 나 착구했어 아 차 간다 여기 메인덕으로 이쪽으로 차 긁어도 될 것 같은데 언니가? 세번적으로 4번 할게 싸워도 패고 가능 다른데 첫 간다 첫 사드 될 때 싹 가능 첫 간다 픽트 너한테 피 세번 했는데 안죽어 아 까지 따라가자 안지킨다 이번쪽인데 대단히 동료 스킬 스킬 다 스킬 스킬 뭐야 왜 보급 떨굴 거 같냐? 내 머리 위로 보급 지나고 있어 아 진짜 그렇다 언니 아 진짜? 언니 뭐야? 석지의 딸이야? 뭐야 이거? 우와 내 자동차 굴러간다 지혜 조심해 내 막아버리 내 막아버리 사실 거기 주차하려고 했어 아 오케이 어 온다 뭐 온다 지금인가? 저거 쏙 다 뛰는구나 하나 둘 셋 혼자니? 나무디? 나무디? 나무디 할게 나 이거 언니 먹고 오셔도 돼요 다 드릴게요 아 고마워 안 조심해야 되겠다 먹고 오시는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그거 DBS다 어 오토바도 온다 SW에서 SW에서 그거 오토바이도 있었어 내 부칠 거 같은데? 응 나이스 뭐야 빨리서 없었죠? 차 올라온다 확인 틀어내려올까? 바퀴 없는 걸로 갔네 어떻게 안 맞냐 나이스 나이스 아 연막은 있었다 여기 쪽으로 엘범빙 쪽으로 해서 여기 현장 오케이 갑시다 아 자리 잘 먹었다 총알이 없어지네 야 서클 너무 좋은데? 야 어떡하다 이거 아이고 가방 있으면 되겠는데? 가방 4천 개씩 감사합니다 저기도 보인다 M 방향 여기 두 명 제가 같이 쏘자 이 멈핏 잘 보여 보이지? 확인 확인 두 명 아 거기 하나짜리 쏜다 야 어차피 밑으로 안에서 쏴도 돼 쏴도 되지? 쏴도 되지? 이거 걔 안 와요 나이스 얘 아닌 거야 얘 아니야? 얘 두 명 아니야? 밑에 어? 바로 밑에 나이스 어? 저기 헤어스타 조심 아 엔저 헤어스타 저 한 팀 더 있을 거고 11명 남은 거야 어우 야 와 와 워 뭐야 하하하하 워 뭐야 이거 지혜야 아니 그냥 우리 치킨 먹으라고 워닛 도와준다 우리 빼고 네 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두 명 남았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좀 걸어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 두 명 두 명밖에 안 남았다 아 뭐야 이게 아 아 큰일났네 얘네 위에네 이거 아 구성 싸움이 하란다 이거 나 구성 줄게 언니 그냥 내가 줄게 아니야 나 이거 잘 못해 이거 너 나 이거 잘 못해 아 던지 어 부서다 본다 아예 없지 드림크가 언니 어 아예 없어 와 우리 미래가 없다 어 한 대 때렸다 언니 그냥 싸웠대 언니 그냥 죽어도 되거든 어차피 응 내가 어차피 구성 싸움이라서 나 안 써 깜짝이야 아 아 지혜야 내가 깜짝 놀랐어 찍혔다 아 뭐야 전 뭐야 아 저 뭐야 아 뛰어 뛰어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아니 그냥 손 들어 어 아 아 잘 안 먹어지겠는데 이거 잘 안 먹어지겠는데 이거 손재뿐 아 대박 대박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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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으아 으아 제발 으아 제발 으아 으아 제발 으아 으아 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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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하게 잘 못한다는 니엘 침대의 기능은 둘 다 구성 같이 먹었어 먹다가 놓으면 안전환이 없어 뛰어들였죠? 둘이 같이 먹다가 그냥 구성이 없어가지고 뛰어들어 쟤네가 몰아줬으면 우리가 잘 쓸 수도 있겠다 쟤는 더 빚 있어가지고 아우 써름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